현대인들의 자는 모습은 아주 다양합니다. 자는 모습은 다양한데 왜 모든 자세를 위한 편한 베개는 없지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푹 자라 베개 흉추 받침 서포트셀이 옆으로 잘 때는 등을 엎드려 잘 때는 가슴 쪽을 받쳐주어 편안하게 어떤 자세로 자든 알아서 다 맞춰주는 진짜 나를 위한 베개 흉추를 받쳐줘 구분 어깨와 거북목 교정에 도움이 되는 푹 자라 베개 기상 전 10분 투자로 자세 교정 효과까지 편안한 베개인 줄 알았는데 교정까지 되는 기능성 베개네 푹 자서 아침에 개운한 푹 자라 베개